흘러흘러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연장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좀 많은 희망을 좀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최선을 다해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물론 이 말도 되게 많은 말들과 이 호흡들과 이 표정들과 이 제스와 이 몸짓들을 직접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해방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너무너무 지금 이틀간 거의 아우 리스펙 네왜왜 잡초 아니에요 잡초? 아 더 아파 예상을 해보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을 공연할 수 있는 잘 모르겠지만 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공연보다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처음이고 되게 저희도 아까 지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 힘도 정말 많이 나고 뭔가 아 내가 이사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미분들한테 또 나올 테니까 모험의 목적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 소원 났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